매생이 할머니는 성관계가 죽기보다 싫었대 결국 두 사람은 신혼초부터 각방을 썼고 그 세월이 50년이나 됐대 잠자리를 거부한 죄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여자에게 시달리면 본처 역할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대 남편이 일을 저지르면 아내가 해결사로 나선다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두 작품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와 매생이 할머니죠 무더위가 연속되고 있군요 비라도 한 차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혼자 사는 여자 나와 지난달 이혼한 시아도 온다고 했어 올여름 휴가는 두문 불출이었다 친구들에게는 지방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일주일 여름 휴가를 감춘 채 아파트에 처박혀 하루 한 끼 아니면 굶으며 지낸 마지막 날이었다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수연이가 문자를 보내왔다 아직 지방이야 라고 거짓말 하려다가 경제 문제로 이혼한 시아도 온다는 문자 덫에 걸려 서둘러 세워했다 약속 시각까지는 두 시간 넘게 남았다 며칠째 질척거리는 장맛비를 바라보다가 신발장 위에 한 번도 신지 않은 노란색 장화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꼭 신고 나가리라 생각하지만 또 맨발의 샌들로 빗속을 걸어갈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의 감촉이 좋았다 세찬 빗줄기에 발등까지 치고 올라오는 빗물은 맑은 내를 찰방거리며 걷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빠지게 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 커피를 내리다가 이토 후미코를 떠올렸다 그녀도 비오는 날은 나처럼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지난 여름 휴가는 오사카의 이토 후미코 아파트에서 보냈다 우연히 명동거리에서 눈길이 마주쳐 살짝 웃어준 그리고 몇 마디 나눈 인연이 전부인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깔깔거리며 사바고이를 함께 보냈다 그녀의 서툰 한국말과 나의 엉터리 일본어가 오히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았다 후미코는 식당과 편의점 두 곳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서른한 살의 독신녀였다 방 세 개 중 제일 큰 방을 미술 작업실로 사용하는 그녀의 아파트는 황당할 만큼 가재도구가 없었다 거실은 방석 하나 없는 빈 공간이었으며 주방의 식탁은 작은 그릇 몇 개 겨우 놓을 수 있는 원형으로 앙증맞은 화분 하나가 달랑 놓여있었다 후미코의 아파트를 찾은 첫날 비가 왔다 가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천둥 번개를 동반했다 남의 나라 낯선 아파트에서 맞은 피는 두려움으로 밀려왔다 아파트가 벼랑 맞아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마음 졸이고 있을 때 후미코가 거실로 잡아 끌었다 어때? 이거 입고 나가자 너덜너덜 찢어진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두 벌이 거실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후미코가 눈짓으로 가리킨 현관에는 샌들 두 켤레가 놓여있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감탄하다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두 벌을 꺼내왔다 두 켤레의 하얀색 샌들도 청바지 바지까랑이 끝에 나란히 놓았다 며칠이지만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 혹 비가 오면 후미코와 똑같이 입고 산책할 요량으로 준비한 선물 중에 하나였다 오 맙소사 후미코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하다가 와락 안겨왔다 우린 천생연분이다 사랑해 그녀의 호들갑에 맞장구 치며 등을 토닥이다가 밀어냈다 내가 준비해온 그리고 내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는 손짓과 눈짓을 보내기 무섭게 후미코는 알몸이 됐다 조금은 살이 오른 그녀 본매는 여자의 눈에도 짜릿한 유혹에 빠질 만큼 육감적이었다 그만 봐 빨리 나가자 후미코의 재촉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샌들을 신으며 우산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녀가 투명한 우위를 입혀주었다 태풍이야 널 지구 밖으로 날려버릴지 몰라 후미코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였지만 세찬 바람은 불지 않았다 빗줄기가 굵어졌다가 이내 가늘어지고 멈추는가 싶으면 다시 와르르 퍼붓는 변덕시만 비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에는 사람이 없었다 빗줄기를 뚫고 줄기차게 치솟는 분수대 주변의 벤치도 비어있었다 숲이 잘 우거진 공원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분수대의 젖은 벤치에 앉았다 청승 맞지? 후미코가 물었다 뭐가? 내가 되묻자 후미코는 코를 찡긋하며 대답했다 비오는 날에 분수 그게 왜? 분수는 해가 쨍쨍해야 무지개도 품는데 쟤는? 후미코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처럼 빗속의 분수는 청승 맞았다 또 앞뒤 상황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아 그만 쉬게 해주고 싶었다 쟤는 꼭? 후미코가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다 쟤가 후미코 너 같다고? 그 말 하고 싶은 거지? 맞아 왜? 바보니까 내가 바보라고? 혼자 한국을 휘젓고 돌아다닌 내가? 그림은 어떻고? 가을에 합동 전시회도 갖는다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여자가 바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핀잔 주자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바보 맞아 난 바보 맞아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하자는데 거절하고 혼자 살잖아 지레 겁먹고 혼자 아르바이트로 사는 여자 그거 청승 맞음 모습이잖아 흐미코는 누구의 아내로 산다는 게 두렵다고 했다 아이를 낳아 멋진 사람으로 길러낼 자신도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돈 버는 재주가 없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조차 뒷바라지할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했다 난 있지 평생 혼자 살 거야 잠시 멈췄던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렸다 벗고 있던 우의 모자를 썼다 모자를 때리는 빗소리에 기 기울이다가 일어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 쪽으로 걸어오다가 본 주점이 생각나 흐미코의 발을 잡아당겼다 흐미코 나도 오래전에 혼자 살기로 했어 주점의 창가 자리에 앉으며 불쑥 말하자 그녀가 피식 웃었다 웃지마 정말이니까 알았어 그 말 믿을게 우리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동병 상연의 친구가 되어 술잔을 비웠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두 여자는 한 이불 속에 알몸이었다 흐미코가 그만 마시자며 일으켜 세운 기억이 어렴풋 했지만 그 후의 시간은 캄캄했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다만 숙취처럼 머리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아득한 비알이처럼 들려왔다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절망 맞지? 후미코도 울고 나도 찔찔 눈물 짰던 첫째 날과는 달리 둘째 날부터는 깔깔거리며 돌아다녔다 후미코가 편의점과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밤늦도록 오사카의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가슴에 남은 것은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절망 맞지? 라는 말뿐이었다 이토 후미코의 카톡에 안부를 묻는 문자 끝에 혼자 산다는 거 그거 절망 아니지? 덧붙이고 샌들에 우위를 입고 우산 없이 아파트를 나섰다 후미코의 한글과 한국어 실력이 1년 전보다 훌쩍 늘어 문자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아니 절망 맞아 후미코의 답신에 재빨리 반박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데 후미코도 곧 반박 문자를 보내왔다 그게 자유라고? 무능력해서 포기한 거잖아 무능력해서 포기한 거라는 그녀의 직격탄에 대응할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부부로, 엄마로, 사예인으로 당당하게 살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결혼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절벽이었다 나 하나 잘 건사하면 행복이지 뭐 안 그래? 후미코? 후미코의 답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 대답은 듣지 못할 것이다 후미코는 내가 억지 부린다 싶으면 답을 주지 않았다 며칠 지난 후 밥 잘 먹고 술 잘 마시고 건강하자는 안부를 챙기곤 했다 작은 고추 카페로 들어서자 시아와 수연이가 손을 흔들었다 두 여자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들 곁으로 걸어갈 때 카카오톡 문자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이 연이어 터졌다 후미코였다 그녀는 어린이 놀이터에 시소에 앉아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셀카 사진도 몇 장 전송했다 애들 참 예쁘다 유괴할까봐 매생이 할머니 화가 나 미치겠는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냐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오늘은 정인이가 시어머니는 수다의 몫에서 빼야 할 원칙을 깼다 알았어 살게 그것도 콜라겐 덩어리 돼지껍질과 닭발로 쏠 테니 내 얘기부터 들으라는 정인의 흥분에 은하와 세미가 피식 웃었다 멸치도 고래로 부풀리는 정인이라 또 그러려니 했다 여성 단체의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그램에서 만난 세 여자는 신랑이 모두 늦둥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내 친해졌다 단 한 번의 임신으로 아이 다섯을 낳고 싶은 여자로 자신을 소개한 정인이는 교육 첫날에 황당녀가 됐다 아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시장 앞 목욕탕이었다 종일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어디로 놀러 갈 것인지 왈과 불과하다가 추어탕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몰려갔다 누군가가 향후에서 고향의 특산물을 싸게 판다고 하면 너도 나도 팔아주었다 지난 겨울 설 선물로 너희에게 나눠준 매생이 역시 장응이 고향이라는 할망구의 소개로 자그마치 큰 거 한 상자나 드렸다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매생이 할머니였다 할머니에게는 70이 넘었지만 그게 아직도 꽤 쓸만한 영감이 있었다 먼 옛날 주간지의 펜팔란에서 시작된 편지가 2년이 되어 51년차 부부로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며칠째 목욕탕에 코빼기도 한 빛이더니 반송장이 되어 나타났다 아가에게 말하기조차 민망하다만 그래도 너의 생각이 궁금하구나 매생이 할머니의 영감이 또 일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사고를 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애원하자 해결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50대 후반이었는데 맵시는 한 신념쯤 젊어 보였다 그녀는 본처에 출연해 조금 당황한 듯 싶더니 당당히 맞서더란다 맞서? 뭘 잘했다고? 설마 그 나이에 이혼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겠지? 은하와 세미 두 여자가 이야기의 서두에서부터 흥분했다 정인이는 그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빙글에 웃었다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쏟아 넣은 후 의견을 물을 생각이었다 그것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재미있겠다 싶어 터진 미소였다 이혼 요구? 응 맞아 세미가 그러면 그렇지 젊은 아들 그나 사랑의 욕심은 똑같다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매생이 할머니는 여자의 요구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후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물었대 내가 이혼하면 그쪽은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반색하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면 그것은 이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커피까지 내오더란다 시어머니에 따르면 여자의 돌변한 친절에 매생이 할머니는 그만 눈물을 보였다는 거야 여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 흘린 눈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감님의 현실을 조목조목 들려준 후 물었대 늙은 남자를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지금 사는 집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닌 친척의 소유이며 연금이라고 해봤자 50여만 원에 나라에서 주는 고령연금이 전부인데 그래도 좋으냐 당신이 좋다고 하면 당장 헤어져 주마라고 말하자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똥 씹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래 아가야 내가 매생이 할머니라면 어떻게 할 거니 그 영감이랑 계속 살 거니 난 시어머니 물음에 냉큼 대답하지 못했어 뭐랄까 갑자기 매생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거 있지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그 할머니를 모욕할 것 같아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어 난 있지 난 흥분한 은하의 입을 재빨리 손으로 박으며 세미에게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때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하라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잠깐 일단 자리를 옮기자 세미가 먼저 일어섰다 뒤따라 은하도 콜라겐의 소주를 마셔야 한다며 일어섰다 커피숍을 나온 새 여자는 돼지껍질 안주로 유명한 식당으로 갔다 이 집에 뼈 없는 닭발 요리도 매콤하면서 달달해 소주 안주로 제격이었다 자 빨리 말해 두 번째 이야기는 뭐야 성미급한 은하가 재촉했다 술잔도 제일 먼저 비우고 진저리 쳤다 소주의 참맛은 빈속의 첫 잔이라며 다시 진저리 쳤다 매생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40을 넘긴 아들에게 오랜 연인이 있었으나 결혼하지 않아 속게나 끓이고 있었다 녀석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지 싶어 속이 까맣게 탔다 매생이 할머니 부부는 각방의 동거인이었다 결혼 초에 아들을 얻지 못했다면 무자식 상팔자가 될 뻔했다 매생이 할머니는 성관계가 죽기보다 싫었다 결국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각방을 썼고 그 세월이 50년이나 됐다 잠자리를 거부한 죄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했다 그러다가 여자에게 시달리면 본처 역할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다 남편이 일을 저지르면 아내가 해결사로 나선다 은하의 기가 차다는 표정에 세미가 보탰다 그 여자 변태 아니야? 숨어서 즐기다가 절정의 순간에 나타나 판 깨는 관음증 환자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해결사가 되느냐고 맞아 나도 동감 그 여자는 변태야 변태 은하의 흥분한 맛장구에 슬그머니 이야기 방향을 틀었다 매생이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해결사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또 늙은 시부모가 불쌍했고 자신이 낳은 새끼처럼 키우는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불쌍해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수십 년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결혼한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그녀를 끔찍하게 여기며 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하자 이번에는 세미가 발끈했다 뭐야 넌 지금 그 매생이 할머니가 천사라는 거잖아 그래 천사 천사 맞잖아 흥분한 세미의 성질을 한 번 더 건드리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노려보았다 너 지금 장난치느냐는 눈길을 피하며 재빨리 세 번째 이야기를 꺼냈다 보름 전쯤이란다 영감이 세라믹 용기에 김치랑 쇠고기 재운 거를 들고 들어오더란다 뭐야 또 여자가 생긴 거야 그래 매생이 할머니는 군말 없이 다른 용기로 옮기고 깨끗이 닦아 신발장 옆에 놓았대 70 넘은 영감에게 새 여자가 붙다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는 매생이 할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도 귀가 차 말문이 막혔다고 하시더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영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다급한 마음에 영감방을 뒤지다가 건강검진 통보서를 발견했는데 직장암에 우려가 있으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그래서 이 양관이 병원에 입원했나 싶어 갈만한 병원마다 전화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새 여자랑 밀월여행 간 거 아니야? 은하의 말에 세미도 맞짱구 쳤다 암 조직 검사 전에 새 여자랑 재미부터 보자는 영감탱이의 계산이 맞다 정말 직장암이라면 어느 여자가 붙어있겠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주랭랑치지 에이 누가 알아 늙음하게 마지막 사랑에 순정을 다 바쳐 간호할지 정인이 너 끝까지 순진한 척할래? 순진한 척이 아니라 매생이 할머니의 고백이야 들어봐 직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든 밀월여행을 떠났든 여자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늙은 영감이 혼자만 아니면 된다 애롭지만 않으면 된다 매생이 할머니의 이 소망 얼마나 진솔하냐고 정인이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는 말에 두 여자가 이구동성으로 욕을 했다 미친년 아 그런데 말이야 은하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중얼거리자 세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방으로 출장 간 신랑이 돌아올 시간이라며 식당을 나갔다 두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은하가 다시 중얼거렸다 매생이 그 할망구 말이야 여자 망신 다 시켜 화가 나 미치겠는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냐? 눈물이 두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매생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다 있군요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저도 이 마지막 문장처럼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여자는 나이 들면 사랑이 깊어지는 듯 합니다 모송해도 깊지만 인간적인 사랑 인간에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생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병국 작가님께도 존경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